김진석씨가 출장 도중 친구의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차를 몰던 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자 김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통화 도중 김씨는 차량이 친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김씨는 특시경찰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남의 차를 시동을 걸고 돌아다녔던 거죠. 절도범을 오인받을까봐 너무 놀라서 경찰에 전화해서 그러나 이미 그 차량이 절도 차량으로 신고되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차를 모는 동안 자영업자인 실제 차주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씨는 애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없었을 문제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취재 중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해되고 실수한 게 안타깝긴 한데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된다. 억울할 수 있지만 책임지셔야 하죠. 피해자가 존재하니깐. 고의도 아니었고 6시간 정도 몰았으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podemos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만~! solutions and Original updated 이